2013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 키에프의 여러 장소에서 11월 30일 밤 베르쿠트가 유로마이단 시위대를 공격한 것에 항의하여 1년에 12월 1일 봉기들이 발생했다. 이날은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서 독립한 이후 가장 많이 경찰들에게서 기자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12월 1일 봉기는 현대 역사에서 시위대가 지역청사 및 정부청사를 점령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3년 11월 30일 베르쿠트의 유로마이단 공격입니다. 11월 29일 공격을 받기 전 독립광장에 휘날리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우크라이나 반란군의 국기. 11월 29일 15시 35분 시위대를 공격하는 경찰. 2013년 11월 30일 밤인 오전 4시 경봉, 성광탄, 최루탄 등으로 무장한 베르쿠트가 인근의 전화통신을 중지시키면서 독립광장의 모든 시위대를 공격하고 분산시켰다. 경찰들은 시위대뿐 아니라 독립광장 인근의 민간인들에게도 공격을 가했고, 이후 베르쿠트가 수백 미터를 추격하면서 주변의 민간인을 폭행했다. 처음에는 로이터 지이 카메라맨과 사진사를 포함하여 35명이 베르쿠트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다른 시위대들은 체포되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학생이었다. 9시 20분, 베르쿠트가 성 미카엘 황금돔 수도원을 공격하여 약 시위대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대변인인 오라빌리크는 경찰의 습격은 시위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광장 장식 준비를 방해했고 돌을 던졌다고 발표하면서 정당화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비탈리 자카르첸코는 나중에 사과하였으며, 진압경찰이 지나치게 힘을 남용했다고 말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그는 대형 소요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는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공식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아나톨리 프리스코는 학생 6명, 기자 4명, 외국인 2명을 포함하여 진압 도중 7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10명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경찰도 7명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30일 성미카엘 수도원 근처에 있는 성미카엘 광장과 독립광장에서 다른 자발적인 모임이 일어났다. 유럽연합국가 중 10개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대사 잔톤빈스키와 모여 시위대를 만났다. 로매스케 다티브이에 따르면 16시에 회의장 근처에서 5천명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 등을 외치면서 모여들었다. 성미카엘 광장의 시위대들은 박리군 병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30일 저녁에 시위대 양만명이 남았으며 토요일 밤에는 리비오에서 키에프로 양만명 정도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11월 30일 바티키오시나 우크라이나 민주개혁 동맹 스보보다가 모여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 본부를 창설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일어난 충돌. 12월 1일 키에프 지방법원에서 독립광장 및 유럽광장을 포함하여 키에프 전 구역에서 시위를 금지시켰으며 대통령 행정청사 및 내무부 건물 앞은 2014년 1월 7일까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다. 시위 세력은 12월 1일 집회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었던 성미카엘 광장에 모여 독립광장을 향해 진군하는 집회를 계획했다. 12월 1일 행진기간 동안 시위대들은 이를 통해 금지령을 무시했고 성미카엘 광장에서 독립광장으로 재수복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은 키에프 시위회 건물 유리창 여러 개를 깨트렸으며 독립광장으로 향하던 시위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여 반코바가의 대통령 행정건물을 장악했고 프루세우스키가의 내각 건물을 장악했다. 사람들은 도적을 쫓아내자 라고 외치고 우크라이나 국가를 불렀다. 야당인 바티키오시나는 이 행진에 시위대 50만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으며 야당 대표 페트로 포로쉔코는 독립광장에 35만 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타 다른 뉴스기관에서는 독립광장에 10만 명이 도착했다고 말했으며 총 시위대의 숫자는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어림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월 30일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위대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70%가 넘었다. 14시에 시위대들이 불도저 롱공 cdm 833을 징발하여 독립광장에서 대통령 관저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국내군 반기군에게 벽돌을 던졌다. 대통령 관저 밖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이 날라오는 벽돌로 인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afp 기자는 보안군이 대통령 관저 밖으로 수류탄 수십 개를 던져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시위대는 연막탄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게 돌과 화연병을 던졌다고 말했다. 시위대들은 앞서 경찰 병력들과의 대결은 앞잡이들이 조직했으며 시위대는 반코바가에서의 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의원 중 한 명인 페트로 포로쉔코를 포함하여 다수의 운동가들이 트랙터를 멈추려고 시도했다. 2013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 키에프 반코바가에서 폭동 진압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 국내군과 시위대와 충돌하는 모습. 라디오 스토리지아에서는 베르쿠트 기동대가 키에프 북쪽 교회의 메지히라 거주지에서 행진하던 시위대 차량 대열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300명 이상의 급진적인 조직인 브라치트보 조직이 대표인 드미트로 코르첸스키에 따라 대통령 관저 외부에서 진입을 시도하라는 명령을 내려 따랐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키에프 시위회 건물과 무역연합빌딩을 장악했다. 이 건물은 여전히 시위대의 통제하에 남아있었다. 시위회 건물은 시위대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여 점령했다. 창문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도시경찰은 시청의 시위대에게 건물 안에서 즉시 떠나지 않으면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수도의 경찰은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점령한 건물을 해방시키는 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작가 연합의 대표 세르이 판티우크는 연합빌딩의 쉼터 안에 여성 몇몇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위대들이 베르쿠트를 피해 건물 안으로 피난을 온 이후 경찰이 창 뒷면으로 접근하여 여성, 기자, 건물 경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안에는 50명이 숨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행정부 및 내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하루에 대부분 30만 명의 법 집행 요원이 통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에서는 군이 책임을 지진 않았지만 해커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시, 수천명의 시위대들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을 지키던 베르쿠트를 공격했다. 병력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군중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동안 시위대가 바위, 사다리, 기타 물체를 통해서 방어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베르쿠트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 군대는 버스를 통해 시위대로부터 탈출해야 했다. 혁명이라고 쓰여진 벽에 낙서, 시위대는 국가적인 파업을 선포하고 독립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작가 이레나 카르파도 파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제품 불매운동 및 시위를 계속했다. 야당 대표들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12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리츠코는 대통령 관저 점령 시도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등 정부를 자극하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광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 사임 당시 그들은 꿈을 훔쳤다. 정부가 사람들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맞고 그러한 정부가 없어진다면 이러한 대통령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이 되었다. 라고 군중 앞에서 연설했다. 한편 스보보다의 대표 올레타니엔보크는 국가적 파업을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와 국가적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위대 대표 유리 루첸코는 혁명을 위해 일어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계획은 분명하다. 이것은 행진이 아니면 행동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혁명이다. 라고 말했으며 1991년과 2004년과 같이 혁명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우크라인 시카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알 수 없는 기체로 인한 화학적 중독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오후 4시 키에프 국가행정부의 보건국에 따르면 22명이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발표했다. 인터팍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눈과 신체의 화학적 화상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키에프 경찰 대변인 오라빌리크는 전화를 통해 경찰 임원 100여 명이 충돌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사무관계자는 약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키에프 포스트는 시위대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충돌 둘째 날이 끝난 이후 109명이 입원했고 총 16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11월 30일 독립광장의 폭력 진압 이후 부상당한 시위대 텔레크리티카에서는 부상당한 기자 및 사진사 40명 이상의 목록을 미디어에서 공개하면서 많은 보고서와 함께 이들 대부분이 아이디 카드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쿠트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우크라인시카 프라우다 AFP위 사진사 및 기자 30명 이상이 경찰의 충돌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기자 한 명이 방코바가에서 베르쿠트와 충돌하는 도중 폭발 장치에 맞았으며 뉴욕타임스 사진사 조세프 스웬키는 수류탄 조각의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신문인 더 인사이더의 사진사는 경찰들에게 기자라고 말했지만 카메라맨과 함께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유로뉴스의 카메라맨 로만 쿠프리아노프는 베르쿠트에게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유로뉴스는 12월 1일 그는 의도적으로 진압 경찰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언론 기자들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했다. 1 플러스 1위 드미트로 볼코프는 경찰이 기자의 장비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사 세르이 수핀스키는 반코바가에서 진압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사진 장비를 부수고 플래시와 렌즈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하루 중 폭력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보고된 봉기 장소는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